빙하 속의 언상태로 오랜 세월 묻혀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논문을 인용해 최근 시베리아의 북극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3만 년 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자이언트 바이러스로 불릴 만큼 크고 유전자도 500개나 되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나 동물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빙하 속에서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라며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더 빨라지면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